나이, 경력,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강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하나는 꼭 갖추어져야 될 게 있죠 주제는 뭔가 남과 달라야 돼요 내가 심지어 공짜로 강의를 해준다고 해서 아무나 와서 듣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공짜로 해준다고 해도 자기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강의 현장이라고 하는 데 가서 그냥 딴 생각하고 있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기회만 나면 밖에 나가 있거나 여간에서 공짜로 해줘도 사람들이 그냥 듣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건 어디서부터 찾느냐 나로부터 찾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은 어떤 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지 거기에서 뭔가 끌어낼 수 있는 주제는 뭘까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명분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와 연결시키는 작업은 해야 돼요 왜 그 강사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살을 빼야 건강에 좋습니다 이거 안 되죠 뭔가 100kg였는데 60kg로 줄였어 이 사람 가서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듣죠 어쨌든 누구나 듣죠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그 강의를 한다는 무슨 명분을 줘야 돼요 사실 그 third 어떻게 보셔야 그 perso 이 사람은 이